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요즘 햇볕이 좋은 곳은 이렇게 찔레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근처에만 가도 아주 좋은 향기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꿀이 많아서 그런지 보월들도 많이 모여들었어요.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어릴 적 간식거리가 마땅치 않을 때 찔레나무 술을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찔레나무는 많이 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찔레나무는 전국의 산과들의 기습과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 화려감목으로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흰색이나 분홍색 등으로 꽃을 피우며 9월 정도에 열매가 붉은색으로 염으로 갑니다. 열매가 동글동글하고 빨간색으로 참 이쁘죠? 찔레꽃의 향기는 매우 짙고 신선하여 우리 조상들은 찔레꽃을 따다가 중류시켜서 화장술을 만들어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것으로 몸을 씻으면 예뻐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소박하면서도 은은한 향기와 함께 유난히도 흰옷을 즐겨 입던 이 한민족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토종꽃입니다. 찔레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약으로 사용되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찔레씨가 약재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찔레나무는 한방에서 약으로 사용하며 꽃은 장미화라 하여 이것을 잘 말려 달여 먹으면 갈증을 해소하고 말라리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찔레꽃은 여성병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산후에 나타나는 산후풍이나 산후관절염, 산후신경통은 물론 생리통, 생리불순, 만성변비 등의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나 성기능 감태, 종기, 악창, 불면증, 건망증, 피로회복 등의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좀 피로할 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찔레꽃을 따다가 차로 만들어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몸이 붓고 무겁거나 신경통증이 나타날 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소변 볼통이나 부종을 다스리는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찔레꽃은 더위를 식혀주고 출혈을 먹게 하며 위장의 기능을 높여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찔레꽃 중류액은 구창, 당뇨병, 심장질환을 치료합니다.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찔레꽃은 양지바른 산에서 너무 활짝 피지 않고 색이 선명한 봉우리로 채취합니다. 만개한 꽃은 꽃가루가 많으므로 봉우리를 채취하는 것이 좋죠. 먼저 꽃차 만드는 방법입니다. 찔레꽃을 따다가 10% 소금물과 식초 몇 방울을 넣고 깨끗이 씻은 뒤 그늘에서 약 3일 정도 말립니다. 이렇게 만든 찔레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마시면 되는데 이때 말린 당근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찔레꽃 스킨은 김이 주근깨를 없애주는데요. 준비물은 일단 찔레꽃 200g, 술 200ml이며 찔레꽃을 술에 한 20일 정도 담가둡니다. 그런 다음 그 물과 건더기를 피부에 발라주면 놀라운 피부 지혜성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김이 주근깨를 없애주고 백반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찔레꽃은 알아보았습니다. 차로만 이용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피부에 좋다고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